1주일에 3번 먹는거 맛있네 너무 뜨거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군밥 아마 1주일에 3번 먹는거 나 왜 이렇게 열심히 먹는지 알아? 왜? 2시 후에 알리나랑 운동장에 갈거야 요즘 운동 되게 열심히 하네 응 우리 3시간쯤 갈거야 그러면 뭐 6개월 뒤면 홀쭉해져 있겠네 그러니까 3큐블를 치면 오 마이 갓 뭐든 될거야 다이어트 파이팅 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커플 진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셔왔는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엽게 생겼다 2개월 된 메시콕이 강아지고 여자이구요 예전부터 비카랑 코기를 키우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름도 이미 다 정해놨어요 이름은 모카입니다 저희가 원룸에 살다보니까 도저히 기회가 안됐었거든요 이사도 했고 비카도 개인시간이 많아서 키울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비카 몰래 준비를 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비카한테 막 번데기 먹이고 거짓말하고 드디어 좋은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카에게 강아지를 선물하러 함께 가보시죠 모카야 집에 왔어 점프도 잘하네 너 불안하지도 않니? 모카야 일로와 너 벌써 적응 다 마친거야? 다시 들어가지 엄마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응? 어 왔습니까 왔습니다 하하하하 운동 열심히 했나? 열심히 했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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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거 알아? 응 여러분 날씨 추워지고 있어 그래서 나 스페셜 컵이 있어 스페셜 컵 스페셜 크리스마스 컵 여기 루돌프도 있고 이제는 커피 만드는 시간입니다 커피 한번 만들어주세요 뭔가 심심한 콘텐츠 만드는거 아니야? 응 웰카메라 있지? 나 물어보지도 않아 야 아빠 난 프로페셔널 나 물어보지도 않았어 바로 시작했어 진짜 그러네 헬스를 갔다와서 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일상 콘텐츠를 찍기 위해서 오 다행이네 나 빤을 안 샀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다행이네 나 다이어트 안 할거야 건강 때문에 운동하는거야? 다이어트가 아니면? 다이어트 미안한데 그 악플 가는 거에 나한테 툭툭했어 나 신경 하나도 안 했어 여러분 악플 별로 많지 않았다 나를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난 무서운 사람이다 아니야 나 고픔에 안 올라갔어 나 미저에서 맨 왜 보통 하트가 있지 않나 거기에 왜 하트가 없죠? 나 원형밖에 몰라 원형밖에 몰라 나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 나 바리스타 자격증 받을 후에 한 번도 안 했어 좀 연습 좀 하셔야겠네 너의 의견이 물어볼 사람이 있었나? 기억이도 안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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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찍는거지? 우리 피카를 일상 찍는거지 내 일상 너무 심심하거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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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울어? 그렇게 좋아? 나 울어 하고 싶어서 좋아 여름 뽀뽀 할 거요? 물었네 뽀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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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년 동안 키우고 싶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준비했어 누구야? 여자들 못 가요! 우리 못 가요!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귀여운 애 찾는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오! 입에서 냄새도 없네 밥이 어디야? 밥? 모카야 귀여운 눈이 귀여운 눈이 모카야 귀여운 눈이 귀여운 눈이 모카야 너무 귀여운 눈이 웃음 안 먹어야 돼 그리고 많이 먹어야 돼 다시 먹어야 돼 나 너무 귀여운 눈이 형 나 너무 귀여운 눈이 나 안 먹어야 돼 난 안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돼 나 안 먹어야 돼 나 안 먹어야 돼 뭔가? 그래서 잘 먹어야 돼 우우우우우우우